자 그러면은 2차장수로 전직을 해주고요 159회 전직했죠? 159회 전직했으니까 올힘 힘 3000개국차 아 어 약한데 강한 것 같은? 내가 낙수셋이 꺼내놨지? 어 내가 얘한테 꺼내놨지 푸르쉐가 해도 떨어졌다고? 아니 뭐 지금 개국차가 공격력이 1700이니까 뭐 한 3000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아 지구계 한 3500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아니 솔직히 흑룡자로 직접사냥보다 무관계 쩔강이 헐 빠를 것 같은데 아닌가 흑룡차까진 결국 쩔강이 답인가 개국부터는 직접사냥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아 흑룡차 느려 진화 고급 차창우 방울 시간에 금화 5개 시간에 가로 5개 아 보즈를 안넣었구나 서로의 방울 서로의 방울을 강화를 하려면 비싼 이유가 다 있네 져야 안도와준다고? 서로의 방울은 만들었구요 자 188렙 전지 어 뭐야 어? 159 188 자 보태 몇일까? 700은 받으려나? 750 받으려나? 아 안되네 68이 개국차 어 700이 안되네요 일단 1레벨의 힘 3300이고 아니다 외변 풀래변 체력 4760에다가 마나 3500 와 싸뜨든 우리 개국에는 산문이가 딱이지 아 산문 가봐요 그러면 오 쎄다 잠깐 잠깐 산문 가보자 지금 주박이 249라서 조금 불편한데 뭐야 뭐야 R 말고 T 한방 아 한방이 안죽는다 뽕 아 조금 애매한데 잠깐만 잘 못와서 때려보자 한방 두방 이게 이게 데미지가 궁항 데미지랑 겉데미지랑 달라가지고 잠깐만 정확하게 때려볼게 한방 두방 우와 얜 왜 얜 왜 살아있어 한방 두방 독땜으로 죽네 두방컷 두방컷 아 얼개 얼나 얼술 화염 전갈순으로 가자 아 이게 T키가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 아 스키 T키 너무 불편해 컨트롤 극혐이 아니구마 후에 4천원을 야 근데 이 정도면은 뭐 그냥 다 패는데 얼개 개쎈거 아닙니까 와 님들 이거 보여요? 잠깐만 그래 랩업으로 버티고 버티냐? 와 이걸 버티네 가셔도 됩니다 가셔도 돼요 우와 뭐 이렇게 세냐 미친놈이네 한방 두방 세방 얼개 세방인데 중심점 애들은 세방이고 밖으로 세는 애들은 한 네다섯 방 정도 쳐야지 죽네요 빰 빰 빰 빰 빰 빰 빰 ourselves 15,000원 어우 그렇게 잘 잡진 않는데 그렇게 또 못 잡는 것도 아닌데 아 shiet 터진다 반녀사 돌격 9신 런으론 조금 죽욕한데요 아 아 제 제껄로 그.. 메꾸라구요? 오! 레벨업 버텼다 각도효렬 어떤가요? 각도효렬 좋지 거의 준 보수급 준 4천왕급 아니여 잠깐만 20초 넘게 걸리는데 근데? 근데 또 그렇게 약한건 또 아닌데 환생님? 철 어서오세요 근데 딜이 좀 균일하게 안들어가서 쪼금 헤매하다잉 마나가 안다냐 얘네들 아 초선있어서 마나가 안다는구나 죽지마 아아 아아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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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.2번 아니면은 저거 솔직히 말해서 너무 시끄러울 때는 좀 짱나 사장님 집중하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우면은 짜증나 짜증나 너무 시끄러워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확 약해지는데 전용복 입김? 아 전용복 입꼈어요 우리 개울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네요 150 언제 넘어 먹었대? 실망입니다 아하 데일이 2%가 부족해 아 이게 뭐야 광탄이야 그냥 속댑이 풀러울려서 황속 잡으시죠? 어 잡으러 가보긴 가볼건데 일단 도철 한번은 딱 잡아보고 어허 아 뭐야 광고보다 이거 더 단단한가? 화염전갈 화염전갈 어 킹 염전갈 한번 손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의 진법 깔려있는 상태구요 171짜리 이렇게 여기 차인전 오오 데미지 2만 뜨네? 4번 2번 오 뭐야 잘 잡네 속성모 오오 오오 0번 2번 아니 여기서 갑자기 킹능성을 이렇게 느껴버린다고? 잠깐만 18초 컷 그러면서 600만 빰 빰 빰 빰 아 뭐야 주가 껐는데 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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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지 1만 5천 한 부대답겠는데 이거?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마나가 딸려 3번 2번 자 한방 가나연 뽐 아 아깝다 아 딜 좀 부족함 오 됐어 빰 아아 잠깐만 아 강내 아아 아깝다 이제 그거, 한방 애매하네 한방 풀 광북 말고 풀 지구 데미지 23,000 음... 아... 뭔가 좀 애매한데 딜이 뭐야? 지옥 죽으니까 화상 딜이 사라진건가? 아니면 그냥 화상 딜이... 화상이 묻어있을때만 딜이 늘어나는거죠? 어어어ivel 오오照 아하.. 2번째, 4번째 0번째, 4번째 0번째, 4번째 2번째, 4번째 1번째, 4번째 어우우우시 와 카운트로 개빡세 그리고 딜이 안돼 얘 마나 다 썼는데 마나 4천 꼬라박았는데 두부대가 안잡힘